진천에 있는 백옥 저수지에 왔습니다 이쪽 종박물관 뒤편에 있는 저수지에요 물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전에는 흙이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재단 같은 곳도 있어요 생거진천 만사형통 해맞이 할 때 뭐 쓰는 건가 본데요 산수동산 저게 해오름전망대인가봐요 일단은 쭉 가봐야 될 것 같은데 6번으로 해서 도착하고 공개 보면 아침에 다는 마주신청을 찾고 있습니다 산업소드에 있는 산업소공사 산업소드에 있는 쯤은 XML의 풍부에 있는nos 있습니다 산업소공사 출렁다리도 있습니다. 출렁다리가 막 흔들려요. 배꼽 물안 뜰길, 물안 뜰길. 발음이 어려워. 이쪽에 수상 레저 하는 곳이 있어요. 수상 스키 타는가 봐요. 일단은 요만큼만 걸어 갔다 왔습니다. 드론 촬영하러 가야죠. 공원 같은데 데크 따라가도 나무에 막혀 갖고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런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배꼽 물안 뜰길. 배꼽 물안 뜰길. 배꼽 물안 뜰길. 배꼽 물안 뜰길.